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양복이 몇 벌 없어요. 저는 젊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와이샤스가 한 벌 다려놓은 게 요새 일이 없어. 코로나랑 백수란 말이야. 그래서 걔 하다가 단추가 떨어지는 거야. 한 벌 입는 와이샤스가. 그래서 와이샤스를 벗었어요. 그리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있어. 그걸 이렇게 들었는데 손잡이가 더 떨어지는 거야. 단추가 떨어지고 손잡이가 떨어지더라고. 뭔가 좀 우리 나이쯤 되면 좀 불안하잖아. 일찌, 산업도, 의저.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고리가 쑥 빠져버린 거야. 와아. 그남부터 제가 화장실을 못 봐요. 어.